마시자 그...참 그... 손도 없는 알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 스마트! 근데 야 누구? 뭔 일이 화려해? I'm Pi Chuaet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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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미국 피규어가 Yes, I'm from Los Angeles, USA 아 로스앤젤레스... 아아아아아아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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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도 안다 LA 그 갈비 유명하나 LA 갈비 뭐 아무튼 너 여기 뭐하러 왔노? It's going to be released for the first time 마 한국 왔으면 한국말 해라 어디 영어로 첫 썩을 싸노? 이번에 제가 한국에 12월 15일 첫 발매를 앞두고 있어서 한국 팬분들 게임 4차 나왔습니다 아 그래? 그 뭐 뭐 네 이름이 뭐고? 피치라이엇이라고 합니다 피치? 네네 복숭아? 네 맞아요 그 라이엇은 그 게임의 사이가 롤 Do you know Faker? 근데 내가 판마트 피규어 많이 개봉해봐서 알았는데 니는 그 판마트 재질은 아닌데? 제가 상해 판마트 토이쇼에서 최초 공개를 했는데 네네 아 네도 최초 공개하나? 네네 마 마 마 이것도 최초 공개다 이거 최초 공개 영상이다 아 네네 인사해라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하세요 으음 으음 그래서 최초 공개를 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판행이 엄청났거든요 뭐 네가 입이 어디 있어? 아무튼 그래서 한국 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서 리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니까 니가 12월 15일에 한국 판마트에 첫 발매가 되는데 네 지금 내보고 개봉을 하고 네 촬영을 해가 네 편집을 해서 네 업로드를 해서 네 반응을 받을 나이가 네 맞아요 니 오늘이 며칠인지 알아? 12월 11일이요 그래도 저번 디모보다 24시간이 더 긴데요 이런 자 진료수 친구들요 자 여러분들 오프닝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판마트의 신제품 판마트 피규어지만 판마트 느낌이 아닌 판마트 피규어 바로 피츠라이언 풀박스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자가 기존의 판마트 피규어들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사이즈가 큰 피규어는 6개는 9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12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핸드폰이 갤럭시 S20 울트라인데 거의 이제 핸드폰만큼이나 크네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피규어 자 구성품은 요 악기와 제습제와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퀄리티 미쳤는데요? 자 첫 번째는 퍼피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지금 헤드셋을 끼고 건반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반을요 야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발판에 끼고 이렇게 와 와 근데 이건 진짜 퀄리티 장난 아니긴 하다 급하게 리뷰를 부탁받은 거라 웬만하면 진짜 좀 깔려고 했어 야 근데 처음부터 너무 예쁜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냉정해져야 돼 과연 이 피규어가 한국에 출시했을 때 잘 먹힐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품절각이 뜰 것 같다 댓글에 하트를 남겨주시고요 글쎄 이게 퀄리티는 좋지만 한국게임성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마음에 별로만 남길 수 있도록 별표 별표 어떻게 해? 별표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냐 별이냐 근데 나 딱 요거까지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트?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요거 피규어 먼저 개봉해보면 이 친구는 뭐 하는 걸까? 뭔가 좀 발랄하게 한쪽 발을 슉 들고선 안녕하세요 오빠 하는 듯한 느낌인데 이 친구도 뭔가를 연주를 하겠죠? 어? 안 하네? 날개 달린 고양이랑 같이 나왔어 자 두 번째가 나온 친구는 퍼피 큐트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까 요 건반을 연주하던 요 친구 있죠? 요 친구도 퍼피라고 하네요 와 근데 느낌 확 다르다 사실 뭐 확 다른 것도 확 다른 거지만 둘 다 예쁘다 그러면 세 번째 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는 새로운 친구입니다 뭐 묵거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친구 포즈만 봤을 때 연주할 것 같은 악기는 일렉 오우 맞았어 진짜 일렉이야 자 이번에는 일렉을 연주하는 지지라는 친구가 나왔고요 인고인고 이 정도면 해논 벤즈곡 좀 칠 줄 아나? 하하하 머리는 양갈래 뿌까머리에 아주 멋있게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는 지지 와 진짜 멋있습니다 다음 거 개봉해볼까요? 피규어는 오우 또 새로운 캐릭터예요 이 친구는 뭐 연주한 게 아니라 커피 마시면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죄송한데 이게 새로운 캐릭터가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뽑았었던 퍼피였네요 아니 이게 다 같은 캐릭터거든요? 이게 다 같은 캐릭터인데 스타일링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크기면은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를 가격 정보는 못 받아 봤어요 근데 이 정도면 하나에 막 3만원 하죠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는 이 친구의 이름은 프랭키고요 이렇게 카우보이 빨간색 모자에 파란색 스웨터 그리고 이거 약간 그 일본 가면은 많이 신을 것 같은 양말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양말 그런 느낌 그렇게 하면서 하이 신나 하는 듯한 느낌으로 팔을 쭉 뻗고 있습니다 다음 피규어는 어떻게 또 이 악기 운전하는 친구가 나왔어? 자 이번에도 퍼피가 나왔는데 퍼피 하나 퍼피 둘 퍼피 셋 퍼피 넷 여신 드레스를 입고 빨간색 일릭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워컷까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칠 줄 아는 뭐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나마 하는 게 이제 피아노 소피아님은 드럼을 굉장히 잘 칩니다 어우 요새 막 드럼 배우러 다녀가지고 드럼 겁나 잘 쳐요 개멋있어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유일하게 이 친구는 비닐에 쌓여 있어요 오? 설마 설마 아니구나 자 이번에는 프랭키가 나왔고 이 친구의 이름은 식 비트라고 합니다 이거 악기 이름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다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괜찮아 예뻐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은 만큼 가격도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여덟 번째죠 여덟 어머 어머 수업하고 나와버리네 요 요 요 요 요 요 세상엔 요지여 요지염 속이라 이거 작가님이 미국 분이시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출신이시래요 아까 들었죠 LA 그분이 내 영상 보시면 싫어할 것 같은데 막 영어로 욕하시는 거 아니야? 헌디 이씨 암 암 쏘리 작가님 아이아이 암 쏘리 작가님 암 쏘리 암 쏘리 자 이번에 나온 캐릭터는 팝스타 지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찌르고 찌르고 춤을 추고 있어요 와 이런 체인 표현까지 요 발끝밥 발끝 요 발끝도 아주 요염하게 콕 찍었어 지니어스 친구들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는 여기 하하하하 와 근데 랜덤 피규어 개봉하면서 이렇게 책상이 풍성해 보이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서서 맘에 든다 다음 거 피규어 먼저 개봉해 보면 와 잠깐만 이번엔 왜 금철부대가 나왔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였구나 자 여기 한 손에 마이크를 잡고 한 손으로는 마이크 대를 잡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노래를 부르는 듯한 지지 근데 기본적으로 지지가 세넘이 포지션이긴 한가보다 점잖은 게 없어 자 다음 것도 한번 개봉해 볼게요 피규어 먼저 하나 둘 셋 아 점잖아 점잖아 이것 봐 얼마나 점잖아 뭘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손을 쳐다보고 있잖아 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손금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노트북을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음악 파동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곡 작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 또 다음 건 본 개봉해 봅시다 어떤 언니가 나올 것인지 이번 언니는 아 잠깐만 아 프랭키 언니 이번에는 브럼을 치시나 봅니다 이렇게 의지에 앉아서 드럼스틱을 들고 있는 프랭키의 모습이에요 이야 진짜 피규어 하나는 기깔랑이 잘 만드신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 드럼이면 드럼 베이스트 탐 스네어 심벌 뭐 이런 거 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걸 다 만들어주시고 시클리스로 해줘 그래도 좋아요 예뻐요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 제가 예전에 그 팀으로는 48시간 이내에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해냈더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종종 좋은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하나 둘 와우 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지지 브레인스토머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음악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작사 작곡 이런 걸 하고 있겠죠? 아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중에서 또 작사, 작곡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오프닝송을 어떻게 좀 엔딩송이라도 이 친구가 한 글자도 못 적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작사 잡기 겁나 어렵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12월 15일 한국 판마트에 출시되는 피치 라이어스를 풀박스로 한번 개봉을 해봤습니다 피규어 퀄리티는 솔직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같은 캐릭터에도 다른 컨셉으로 연출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매력이 느껴지는 피규어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피규어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하트와 별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피츠라이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꼰대님 영상을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내가 꼰대님 영상대로 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거야 오프닝을 근데 꼰대님 특징이 뭐야 되게 멋있는 수염을 탁 하고 계시잖아 어떻게 수염을 기를 때까지 이거를 기다리자니 영상은 빨리 올려야 되고 그래서 수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집에서부터 바르고 나왔었는데 지금 촬영 전에 덧대고 있는 건데 택배를 붙여야 됐었거든요 택배 붙이는 걸 깜빡하고선 이제 이걸 바르고 나온 거지 얼마나 민망해 나 이러고선 택배 붙였다 참고로 이거는 머리에 바른 흑채 같은 거예요 약간 정신처로 럭클되는 것 같은데 나름 수염 괜찮은데 이참에 수염을 한번 길러볼까 죄송합니다 자 Seoul num 럭 cetera been This q ible delivered dos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